시작됐어 아 이제 시작이야? 어차피 편집 네가 알아서 하잖아 아 지금 진짜 우리 자연스럽게 하자 진짜 연기 없이 알았어 형은 추억이 있는 거야 그치? 추억이 있어 어 특별 초대 손님 추억이 있는 동네여 추억이 IT 2000을 보기 위해서 호홍의 집을 또 방문했구나 내가 이거 아빠한테 사달라고 했다가 이거 바가지로 먹었던 건데 이거를 나이 사실 먹고 만져보네 참 IQ 1000도 있었어 응 IQ 1000 있고 IQ 3000도 있나? IQ 3000 모르겠어 추억이 없어 하여튼 두 가지 있었어 1000하고 그 다음 버전 2000 근데 어차피 중요한 건 의미 없었어 다 팩 때문에 하는 거지 컴퓨터 어차피 이게 8피트지 그렇지 8피트 와 씨 이게 아직도 있냐 이렇게 이 당시 컴퓨터 학원 엄청나다 했잖아 네? 컴퓨터 학원 게임하려고 토요일만 되면은 게임하는 날이었어 그래서 토요일날 딱 가면은 모든 IQ 2000에 팩이 다 꽂혀있었어 무슨 게임 해야 되지? 뭐 갤러그 대표적인 게 갤러그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 양배추 그거랑 인디안 그거 나무 타고 올라가는 거 그래 이게 이게 딱 86년에 나왔더라 왜 카세트 테이프 있지? 원래 막 테이프로 돌려서 게임하고 그러던데 어? 원래 팩이잖아 아니야 테이프도 있어 테이프 돌리는 방식도 있어 아 이게 뭐 지원하지 않나? 응 사진 찍어야 돼 어 사진 찍어줘야지 너무 빅지름이야 이거 너무 빅지름이야 이거 이거 꽉대기 있어 봤어 박스가 좀 상하긴 했네 딱 30년 됐으니까 이해해줘야 돼 아 이거 30년 된 거야? 나와 동거 동거 하네 거의 지금 2016년이잖아 나이가 몇 개야 아 진짜 난다 진짜 난다 냄새 안 나나? 냄새 나 곰팡이 냄새 나 아 난다 난다 응 어쩔 수 없지 뭐 이거 뭐야 이거 하얀 거 보여 이거 안의 거 응? 이거? 안의 안의 거 이건 뭐 케이블이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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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야 이거 덮개 이거 학원에 있었어 이거 덮개 이게 이렇게 딱 해갖고 이건 변색된 거야? 변색된 거지 이렇게 딱 해서 항상 가만히 덮여져 있었어 딱 걷었는데 아 진짜? 어 이야 이거까지 생각이 난다 생각이 나 부드럽다 응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근데 이 테이프는 참 많네 원래 저기 팩 꽂는 건데 그래 여기 전원 버튼 딱 비닐 까버려 응? 비닐 까버려 야 아까워서 못 가겠다 괜찮아요 어? 가치가 떨어지잖아 비닐 까르는 거야 아니 나는 이제 그런 콜렉터 같고 그거 아니라고 응 만져야지 응 만져야지 잘까 안 돼 너무 확 깎지 말고 또 이거 이미 한번 깠어 깠네 수리 때문에 수리 때문에 한번 깠어 깠어 이게 오랫동안 묵어있다 보니까 안에 막 건전지 같은 거 막 다 바꾸고 그래가지고 그래 여기 있잖아 이거 익스펜션 되는 걸로 해서 뭐 테이프 뭐 들어갔을 거야 응 이게 천하고 이천 차이가 이런 거 차이였을 거야 야 그래도 멀쩡하다 수리 변색 있나? 변색 없는 거 같은데 어 키감은 응 요즘 현존한 키보드 비교하면 걔 쉣이다 야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나 중요했나 항상 이걸로 게임했지 이걸로 이걸로 게임했나? 응 맞아 이걸로 게임했어 조이스틱이 있을 때는 그걸로 하고 이거 좀 이쪽에서 형 이쪽으로 와갖고 이게 이렇게 어 아니 아니 그러니까 뒤집어 어 그지 그지 이거 패 꽂는 거 이걸로 게임 많이 했지 좌우 이거 점프 스피크 스파 응 뭐 딴 거는 뭐 한 거 없어 이거 불도 들어오더라? 여기 불 들어오잖아 여기 케이팝으로 어 불 들어오더라 들어오지 근데 솔직히 이걸로 컴퓨터를 뭐 했던 기억보다는 게임하기 위해서 했던 기억밖에 없는 거 같아 그냥 아래도 보여줘 아래쪽 뒤집어 줘 1989년도 진짜 보여줘야 돼 뒤집어 줘야 돼 뒤집어 줘야 돼 89년도? 응 그러면은 27년 됐나? 어른이네 어른 웬만한 애들 아이돌 그룹보다는 더 아이가 많네 한판 해볼까? 그러지 뭐 홍길동 야아 이 홍길동 뭐냐 한번도 안 해보는데 나도 몰라 홍길동 이거 이말년 그림하고 비슷한데? 어? 웹툰 작가 이말년 이말년 여기 영향을 받았나보네 홍길동 한번 해볼까? 해보지 뭐 홍길동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우리 홍길동이 어휴 이거 얼마 돈인지 알아? 얼마? 맞춰봐 백만원 그 정도는 아니고 내가 근데 제일 비싸게 돈 준것이 하나 이 맛 폐 꼽는 맛 어휴 우리 연결해봐 오케이 고기 꽂은 데 딱 쓰고 요즘 같은 시대는 다 AV로 딱 해서 쓰는거지 결국은 이 쓰는 쓰레기야 형 눌었다 아재 게임이네 아재 게임 아 그래 한글 치고 막 그랬던거였대 뭐 나오네 이거 다르네 재밌어 재밌으면 술리지 컴퓨터인데 하여 읍니다 넘어가 아 야씨 요즘같은데 이거 못 듣겠다 어? 셀렉터 아 셀렉터를 누르면 넘어가는거구나 응 아 게임할때도 컴퓨터 켠 상태에서 팩 넣나? 베이지 아 나왔다 이거야 그래 어디야 이거 어 한글도 세지 않나? 어? 한글? 어 세 우와 야 이거 무슨 채냐 한글도 완전 저거다 잘하네 우와 잘하네 우와 이게 뭐있지? 실행어가? 컬러 오토 맞아 맞아 뭐 색깔 넣고 그랬었어 맞아 C O O O R 이거를 F1인가? 어 그래 F2가 오토어 그래서 고2 리스 어 맞아 맞아 여기서 뭘 쳤어 그래서 런을 누르면 실행이었어 그럼 쫙 나왔어 왠 genere 아 후트 rich 바보 아 후트 바보 하치인 다음에 아닌데? 뭐지? 아이씨 모르겠다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뭐 했었는데 막 실행을 쓰고 했었어 있어 이거 녹색하면 나오나? 잠깐만 어 있어 모노로 설정하면 돼 그니까 진짜? 남아오나? 어 녹색하면 보고 싶다 나올 거 설마? 나오잖아 이거 좀 이상하다 아 그냥 흑백이네 아 흑백이네 안 이쁘다 게임을 한 판 해봐야지 응 그레이로 나오네 그레이 컬러 홍길도 한 판 하고 여기서 셀렉터 이거구나 어 됐다 됐다 야 온기 있다 플레이 여기 소리 안 나와? 나오는 거 같은데 와아 점프 어딨어 아우 찾았다 오이씨 오 오 에너지 봐 있는 게임 처음 봤어 아 뭐야 이게 장애물이었어 뭐야 이게 장애물이었어 뭐야 유령은 안 맞아 안 돼 바나나 먹으면 에너지 차지롱 어 아니네 어때? 쓰레기야 갈까? 쓰레기야 아 이거 뭐야 갈까? 됐어? 끝난 거야? 어? 오케이 아 어 어 여러분이 어디서 줬어요? 아 이거 다 무시해야 해 봐 색깔 좋던데 응 색깔 좋던데 음 баб estabele 앞두어진 다음은 다음은